한 분만 네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상하면서 간사 역할을 맡게 된 김성용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청년대표자들은 절체절명위기에 놓인 보수정당의 재건을 위한 청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상하였다 청년비대위는 전당자의 전까지 운영되며 이후 상설기구로 명문화할 것을 당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우리 당은 총선 패배 후 우리를 지지해준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고 여전히 당의 기득권을 놓고 싸움만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싸움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 당에 출범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청년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구성될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만 45세 이하 청년 당원들이 50% 이상 배치될 것을 요구한다 당의 비대위원 중 청년위원은 당연히 청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며 더 이상 우리 당에는 기득권에 줄 서서 간택받고 비대위원으로 줄 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2020년 4월 27일 미래통합당 청년비상대책위원회의 일동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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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...